중국 정부와 상당히 유착된 특별한 형식의 중국형 기업입니다 화웨이는 기술 탈취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화웨이사 제품을 검지하는 부분에 대한 탐구 결과를 총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웨이의 숨겨진 진실 7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웨이는 순수한 사기업은 아닙니다 중국 정부와 상당히 유착된 특별한 형식의 중국형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타 통신기업들에 비해서 정부의 비호와 상당한 후원과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와 유착된 관계는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웨이는 기술 탈취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기업입니다 화웨이 창업자인 렁정페이 회장은 창업자는 넉대정신을 내세웁니다 넉대정신은 수단이나 방법이나 합법이나 불법을 가리지 않고 피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도덕이나 상식 혹은 양식 이런 부분보다도 이길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합리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넉대정신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웨이는 해외에 상주하는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특정기술을 탈취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화웨이 스웨덴 지사에 근무했던 로버트 리더씨는 그들은 기술을 훔치는데 모든 자원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기술 탈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캐나다 노텔사의 정언에 의하면 명백한 기술 탈취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계속해서 소송관계를 가져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노텔사의 중국 진입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판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스코, 애플, 모톨롤라 등 수없이 많은 기업들로부터 아무런 합법적인 근거 없이 허락 없이 로열티 지불 없이 기술을 가져간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웨이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수출금용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중국 개발공사의 막대한 수출금용 대단히 규모, 저금리, 장기, 화웨이 수출시장 확보에 협적한 공헌을 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WTO, 자유무역기후의 기본적인 질서에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통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강력하게 무역전쟁 차원에서 보조금을 삭감이나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화웨이 제품인 핸드폰과 네트워크 장비는 국가 안보에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웨이 장비 공부에 대한 거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화웨이는 자사 제품이 제공되는 곳에서 고객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여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백도어를 설치한 전례와 설례가 풍부하게 관찰됩니다 그동안 중국이 해온 화웨이의 업무 관행과 미국, 폴란드, 일본 등에서 발견된 백도어 설치권을 밀어보면 앞으로도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협조해서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나갈 것에 대한 것을 전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올해 2019년 1월에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화웨이의 직원을 스파이헤미로 체포했습니다 이유는 폴란드 통신사인 오렌지 폴스키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화웨이가 백도어를 설치해서 폴란드와 유럽연합군 사이에 유럽연합 사이에 오고하는 정보를 획득한 사실을 폴란드 정보당국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백도어 설치 사례는 수없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시나 명령 혹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고객사가 상주하는 그런 국가의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화웨이가 수집한 정보는 곧바로 중국 정부의 소관이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정보법 그리고 반간첩법에 따라서 화웨이가 수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정보법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국 내 모든 조직은 국가정보자급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된다 이 한 문장으로 중국 내 모든 통신기업들이 확보하는 그런 정보는 중국 정부가 하시라도 목적에 따라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화웨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알지라도 곧바로 중국 정부의 정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대외정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6년에 발간된 펜타곤의 조사보고서는 화웨이가 백도를 심은 보안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감청과 국내 감청 뿐만 아니고 해외 감청과 해킹 등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웨이가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한국의 기관이나 기업에 납품하는 네트워크 창비에 백도를 설치한 다음 꼭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입니다 화웨이가 5G의 선도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화웨이들은 자실들이 기술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5G 기술의 핵심은 미국과 같은 그런 선진국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화웨이가 갖고 있는 가공할 만한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 가격 경쟁력은 지나치게 무자비해서 경쟁사들을 거의 무력화시킵니다 그 가격 경쟁력 이면에는 미국의 수출개발공사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놓여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나 수출금용에 힘입어서 살인적인 저가로 제품을 해외에서 수주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올 수 있습니다 에폭스 타임스의 허젠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단호하게 합니다 화웨이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중국 공상당을 대신해서 쌍값이의 전세계 5G 시장을 점령하고 민중을 감시하는 기술 독재를 해외 수출한다 이렇게 빼앗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웨이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한 서방 선진국들의 조치를 보면서 제 자신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화웨이권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시거나 또 개인적 선택을 하실 때 한번 참조하시기를 빕니다 요즘에는 중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격 조정이나 아니면 본인들과 관련된 정보가 자연스럽게 중국의 정보통신기업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 점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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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